오징어 게임 짜잔 제가 사실 와이프 몰래 달고나 키트를 샀어요 요즘 오징어 게임 워낙 대세라서 이걸 가지고 와이프한테 협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무슨 협상을 할거냐면요 저기야 내가 할말이 있다 이거 보이나 요즘 오징어 게임 대선대 얼마인데 10,000원인가? 10,000원인가? 7,000원인가? 이거 한번 해보고싶었다 술이 아니니까 비유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세로 샀지 그래서 할말이 있는게 이걸로 우리가 정말 뭔가 게임을 박진감 있게 알려면 뭔가 내기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없다 게임은 게임으로 살펴라 그래서 내가 하고싶은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위스키 게임이라고 우리가 상금을 벌어놓고 매월 15만이잖아 좀 들어봐 매월 15만이잖아 나 화낼까 아 화낼까 아니다니까 무서운 화낼 시험하니잖아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해가지고 그 시간안에 하면 시험하니에서 20만원 한 번 한 번 내다리 알고 근데 내가 못한다 그럼 10만원 안할래 다 게임은 게임은 아니야 아니 내한테도 혜택을 줘야지 너한테나 그러던데 그러면 그래 이기면 내가 20만원 내가 지면 5만원 할게 그러면 10만원 자기가 하면 되잖아 아 무슨말인지 아기나 내가 성공한다 그러니까 다음달 그러니까 이랬어 이번에 술 살 돈이 조금밖에 안 났던거 어차피 다음달 15만이잖아 이번에 내가 화면하고 끝났잖아 땡겨 쓴거 없어? 없지 내가 버팔로 다 넣었잖아 와이드 터키 샀다가 15만원인데 내가 이겨가지고 성공해 아픔하지 말고 좀 내가 진작이긴 하는데 아픔이야 아픔이야 빨리 성공해 게임하고 싶다 그래 성공하면 20만원 5만원 내가 더 지원해 주는거 아니야? 근데 실패하면 5만원 대신 그 10만원은 자기가 알겠다 알겠다 빨리 하자 그냥 아니 지금 당장구나 이거 또 만들어야 된대 그거 만들고 있어야 내가 먹고 있을게 배고프다 하자 하나? 응 알겠다 그러면 구체적인은 룰루를 정해야 될거 아니야? 응? 뭐 몇분? 5분 아 5분은 무나치지 이거 5분만이 없잖아 그것도 5분만이 아니고 15분인가 아 진짜가 그래 오징어 게임에서 15분이 됐잖아 진짜가? 그래 그럼 10분 10분 10분하는데 그거는 되나? 나 불 룰 응 오직 침으로만 침? 아니 이 침 응응응 이 침은 되게 해줘야지 아 싫어 더럽다 나 안해 그럼 오징어 게임이 그게 정확한거지 게임대로 내가 오빠는 오징어 게임 따라하려는데 우리반에 게임 룰 만드는거지 그렇게 오빠 혈안은 비상은 먹고 싶지 않다 퇴근하다가 비상으로 아니 10분 안에 내가 알아서 끝내면 되는거잖아 내가 원하는 내가 아 더럽다 싫어 아니 영상에는 안 담을게 그 친구친구 나도 영상에 담기기 싫다 아 알겠다 비밀은 이거 여기 있는 하얀이 장난감 도중에 저 섣어도 된다 아무거나 어차피 하얀이 많으니까 여기는 저 저 하얀이 있고 섣어도 내가 뭐 할 수 있는게 뭔데 도이제 모르지 나도 할 수 있을 수도 그럼 이제 하면 되네 하얀이가 도와주는거 되고 ㅎㅎㅎ 도와주는건가 아니라 ㅎㅎㅎ 도와주는거지 아빠를 도와주면은 하얀이 영상보시면서 격리시키되어야지 아니다 격리시키면 도와주는 건가능하다 아빠도 도와주는게 하얀이 도와주는거지만 최종적으로 엄마를奪는거지 아니 무슨 엄마가 하얀이가 도와준다는 표현이 너무 웃긴거 아닌가 도와줄 수도 있지 자기도 내 살이야 뭐 이제 뭐 게임을 즐기는 아니지 그럼 이거 진짜 한다? 네 20만원 20만원은 근데 대해선 절대 터치하면 안된데 응 알겠다 나도 자기 사온걸 터치 안하듯이 응 알겠다 뭐 고난도 좋대 아 근데 내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알 것 같아 그냥 그만해라 하여튼 알겠다 내가 인터넷에 각종 방법을 조사해가지고 아 근데 종류가 있어 응 이렇게 그거는 다 뒤집어서 응 그치 안해야지 그거 똑같이 응 그건 종류한다 근데 만드는 것도 진짜 귀찮겠다 다 만들어줘야 하는게 아니네 안팔더라 그게 참 변한데 맞지 그니까 이게 만들어야 돼 근데 하인이 좋아할 것 같아 싸시는 것도 귀찮은 사람이 참 유튜브 한다고 하 내가 이거 몰래 주문한 것도 웃기고 겁나 귀찮겠다 내가 이걸 들킬까 싶어가지고 아 내가 이걸 얼마나 이게 좋은 아이디어잖아 요즘 오징어 게임 추세에 굳이 근데 그냥 게임으로 즐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기를 해가지고 술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박진감 있어 게임이 뭐가 좋은 치즈는 아닌 것 같아 아 이게 무슨 도박도 아니고 무슨 좋은 치즈 그런게도 있노 게임을 즐겁게 즐겨야지 그래 왔어 딜 근데 내가 좋은 딜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좀 하지 말자 나는 해도 안 해도 된다 아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